3분 수학 학습법입니다 자, 경쟁 상대를 정하는 비법입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돼? 경쟁 상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300명인데 전교 200등이야 그러면 공부의 목적이 있어 나는 그 내신 등급 몇 등급 이상 나와야 내가 원하는 목표하는 대학을 갈 수가 있어 수시로 아니면 정시로 갔을 때 수능 몇 등급 이상 나와야 돼 아니면 표준 점수 100분위가 몇 퍼센트 이상 올라가야 돼 그럼 나보다 먼저 앞서가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한없이 물론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가장 강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경쟁 상대를 정하여 두고 하는 것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고등부는요 무한 경쟁입니다 내가 한 시간 쉬잖아요 그럼 친구가 한 시간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격차는 두 시간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등급은 떨어지는 거고 친구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합격이고 난 불합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부는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래서 경쟁 상대가 필요한 겁니다 선의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경쟁 상대를 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제일 처음에 1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200등이야 근데 200등인데 내가 전교 1등을 다음 시험에서 이번 시험에서 이기려고 해 그건 허망한 꿈입니다 내가 전교 200등인데 어떻게 한 달 남았어 시험 그런데 어떻게 전교 1등을 이깁니까 이미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1단계는 뭐냐면 내가 이길 수 있는 경쟁 상대 한 번 쟤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150등 하는 해 뭐 철희 네 철희는 나랑 비슷한데 한 50등 차이나 내가 전교 200등이야 150등 해 그럼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이번 시험에서는 철희를 이길 거야 이길 수 있는 경쟁 상대 오케이 두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얘를 이겼어 그럼 2단계는 이기고 싶은 경쟁 상대 아 난 공부 못하고 친구가 되게 놀려 0철희 0철희가 나를 계속 넌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하냐 뭐 못하냐 계속 놀려 얄미어서 이기고 싶어 이기고 싶어 이기고 싶은 경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멘토들을 들어보면 고등학교 때 공부를 막 미친 듯한 애들을 보면 이성 여자친구가 공부 못한다고 약올립니다 그랬을 때 막 확 돌아가지고 여자친구보다 공부를 잘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하는 상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를 경쟁 상대로 잡는 경우도 있어요 이기고 싶은 경쟁 상대 만약에 내가 200등이야 그래서 150등이 됐어 그래서 140몇 등이 됐어 근데 걔는 이기고 싶어 걔는 한 70몇 등을 해 그럼 이길 수 있잖아요 그 약자같이 걔를 사진을 보고 떠올리면서 이기려고 하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겁니다 2단계입니다 마지막 1단계는 뭐냐면 3단계는 뭐냐면 최후의 경쟁 상대 내가 정규 1등이 될 수도 있겠고 우리 반의 정규 1등이 될 수도 있겠고 나는 걔는 한번 이기고 싶어 여기까지 2단계까지 올라와야지 얘를 내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3단계 1단계 이길 수 있는 경쟁 상대 얘를 먼저 하시고요 이걸 이기시고 그 다음 이기고 싶은 경쟁 상대를 한번 노려보시고 여기까지 극복하셨으면 마지막 3단계 최후의 경쟁 상대를 한번 이겨보는 그런 짜릿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고등학교 때가 기회입니다 인생에서 여러분이 가장 강력하게 공부할 시간입니다 많은 엔진을 쓸 시간입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 이륙할 때 어떻습니까 가장 많은 엔진을 씁니다 Z엔진을 씁니다 근데 그 이륙이 딱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냥 쭉 갑니다 엔진 별로 필요 없어 기름도 별로 안 들어 Z기륙 타고 가면 됩니다 근데 이륙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이륙하는 시기야 이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때 쏟지 않으면 나중에 쏟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미 늦어요 힘이 떨어져 알겠죠 그래서 누구나 지금 힘을 쏟다니까 이때 3단계를 거쳐서 최후의 경쟁 상대를 이겨보는 그런 짜릿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쉽게 가르친 선생 넘버원 이지훈이었습니다 수학이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 마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 마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 마 수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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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